36절 꺾고 예수께 이루고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이 창으로 엿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36절 이 의미는 의미한 것은 뭐가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의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어디 나와요? 출애국기 12장 46절이 나온다구요. 출애국기 12장 수비장이 무슨 교란다구요? 출애국하기 전날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 얘기에요. 근데 어린 양을 잡는 교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절대 뭐 하지 말라요? 뼈를 꺾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유효절 전날 죽은 거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성경을 의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에요? 예수께서 뭘로 죽으셨다고요? 유효절 어린 양으로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를 바른 집마다 바른 영혼마다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넘어갔듯이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거죠. 재미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보세요. 뼈를 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헨버로 보통은 쳤거든요. 헨버로 무릎 지지대 십자가 여기 지지대를 이렇게 꺾이는 양을 헨버로 쳐가지고 꺾었다고요. 보통. 그러면 이 지지대 여기 양쪽을 치면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누굴 쳐야 돼요? 예수님 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여기 치고? 여기 치고? 그래 안서 치고 하고 보니까 어 이미 죽었냐고 참으로 찔렀다고요. 이게 다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렇게 성경이 구역과 신약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해석을 굉장히 지금 원래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 해석은 그냥 자랑 해석이죠. 근데 해석을 하는데 자기만테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판단한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랑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신천지 사람들한테 하는 해석은 완전 꽝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성경 공부에 좀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들으면 야 뭐가 딱딱 떨어져 맞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조심하시라고요. 전혀 성경 모르는 사람한테는 접근 안 해요. 신천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절대 성경 모르신 분한테 잘 접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50세 넘으신 분들한테는 잘 접근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거기는 목표가 젊은 사람이죠. 젊고 교회 똑똑한 엘리트들 그다음에 성경을 아주 많은 사람들. 이게 접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성경 공부한 게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저는 모르거나 하신 분들은 아예 그 사람들이 젊을 하진 않아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접근 안 하면 조심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께서 이제 거의 사회의 마지막 땅에 달하는 퀘스천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책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자 가이사라 빌리프가 대략 어디쯤일까요? 사실 여기 가지고는 좀 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여기가 가이사라 빌리프가 이쪽죠. 여기가 이제 물을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가이사라 빌리프예요. 왜 여기로 갈까요? 가이사라 빌리플로? 여기에서 좀 더 가면 뭐가 있으니까? 현민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현민산을 여기도 이제 논란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이 모든 물이 흘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민산을 보통 우리가 변화산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별산, 변화산을 다른 데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극적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리프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너스켓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네. 세례의 왕이나 엘리왕 또 선지자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유명한 명구죠.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이게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요? 잘했다 그러죠. 잘했다. 이를 알게 하는 거는 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굉장히 칭찬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라 빌리포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가이사는 가이사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말할 때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시저죠? 로마, 케사르죠? 그러니까 로마의 형제의 가이사예요. 가이사 빌리포는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회로 빌리포 그러니까 두 왕, 황제의 왕이 이름이 거론될 정도의 굉장한 곳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거론된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는 황제 순부사상이었죠. 여기에 가이사의 빌리포 지역에 황제 신상이 있었다고요. 로마 황제를. 그냥 그런 데서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누구를 싫인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합디다. 라삐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수님 이게 기분 좋았어요? 나빴어요? 별로 안 좋았다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죽어 크리스토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제가 문자 그대로 써볼게요. 지금 살아있는 누구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현재 살아계신 신의 아들. 의견이 보거든요. 그냥 예수를 뭘로 봤어요? 살아있는 신으로 본 거죠. 이 얘기해서 그때는 예수께서 기뻐하셨다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라삐로 보고 뭐 이렇게 문거예요. 선생으로 아니면 애교로 뭐 이런다면 어떻게 생각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자랐다고 그러거든요. 이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시험거리로 오게 하든지 여러가지 것들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과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고백하라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을 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그러면 그들한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안 믿고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에이 하나님 안 믿고만? 신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 못하지 신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못하지 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내가 신이 있다 생각하면 그 차에만 안 되겠다 우리는 실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질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야 야구바 요하는 거리로 어디로 올라가요? 현명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를 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변화되어가지고 변했다 예수께서 변화하신 산이다 해가지고 이 산의 이름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변화산으로 하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직도 변화산이 어딘지 몰라서 그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면 성지술로 올라간 두 군데 산에 있어가지고 변화산이 있어서 많이 싸우죠. 어디 쪽인가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서로 변화산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장상으로 해놔야 되니까 자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변화되시죠. 예수께서 변화하시면서 어떤 그 음성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네. 모사엘리아가 나타나고 떠요. 네. 그리고 마태고 17장 한번 볼까요? 마태고 17장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17장 5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17장 5절 말할 때 호련이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뭐가 나요?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뭐라고요? 내 사랑은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서 들은 말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예?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러니까 거의 공생의 초기와 마지막에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증거했다고 하면 좀 그렇죠 지금 물론 우리가 성부성자 성령이 뭐 같은 위격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 사랑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공생이 초기와 마지막에 예수가 누구라는 걸 누가 증명해내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증명해내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죠. 그래서 다시금 예수과 누군가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9쪽에 보면 스토리인데 여기에는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열저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저는 약간 이게 리뷸레이션하고 스토리 좀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가 유열저이 아니고 무슨 절일까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자, 요한복음 10장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수전절이면 한옥하잖아요. 한옥하게 얹어요. 10일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유열저 전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보셨나요? 10장 22장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무슨 절기요? 수전절이 이때 수전절이거든요. 한옥하여 그러니까 유열저 연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들이 돌려치려고 합니다. 그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무슨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30절 보세요. 뭐라고? 나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이런 말 하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예수께서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세요. 유대인들이 살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 살고 그러면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유열저이 아니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니까 이것 때문에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치려고 해가지고 지금 했던 스터링이 나오죠. 다른 거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턴 보겠습니다. 자 무덤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요한복은 아까 11장에 나사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고던 나사라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늦게 가시죠. 바로 갈 수 있으면 일부러 늦게 가세요. 그래가지고 살려내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굉장히 예수님한테 약간 조금 기분 나빠해요. 당신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2장 보세요.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성에서 배웠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뭐라 그래요? 죽겠어 이렇게 계속되라면 네우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니 한단 말이죠. 예수께서 바로 가요 안 가요? 바로 안 가요. 오히려 예수님은 좀 그 그 위에 대기하세요. 자 11장 6절 보세요. 11장 5절에서 6절 붙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동생이라면 말해야겠죠.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번드렸다 물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시고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요. 그러니까 여인의 더 유해 발에 안 가요. 근데 그 위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이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였다고요? 잠들었다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여기서 잠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죽였다고요. 이미 예수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동생이 예수님한테 사원할까요? 안 사원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여인이 사원하고 바라냈는 거예요. 예수께서 빨리 와서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오빠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같은 등그란 백이 있는데 이럴 때 써먹으려고 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힘들고 우리 오빠 아프고 이럴 때 써먹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예수가 필요할 때란 말이죠. 내 오빠가 아프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은 왔어요. 왔어요. 배신감을 느낄 때죠. 두 명의 동생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친하다고 할 땐 언제고 우리 오빠랑 친구라고 할 땐 언제고 정작 필요할 땐 안 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살려버리죠.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항상 내 욕망과 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이 있으신 그 뒤에까지 불러보시오. 더 큰 복음 이 복을 깨달은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그 비싼 행위를 깨고 자기 마리아가 딱 발을 씻어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성전 영혼을 몇 번 하셨다고요? 두 번 하셨어요. 공생의 처음과 공생의 후반에 예수님의 공생에서 지금 성전 영혼을 했다는 거는 뭐였다는 얘기예요? 입생을 이제 하셨던 얘기입니다. 입생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며칠 남았어요? 네. 이제 5일에서 6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첫째 날이니까. 자 고난주간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요. 자 고난주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보시죠. 자 고난주간 첫째 날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자 무슨 요일이라고요? 고난주간 시작하는 유대인이 첫째 날 무슨 요일이에요? 예 일요일입니다. 잘 계산하셔야 돼요. 둘째 날 월요일이에요. 셋째 날 화요일이에요. 뭐냐면 아이식일은 주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요일을 쉬는지 아세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지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대교예요. 이슬람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거잖아요. 물론 이 주일에는 안식을 적인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게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달력을 보시면 일요일 월화수막 나오잖아요. 일요일 월화수막 유대인들의 막강한 파워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안식 후 첫날 이때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 성전전 예수아리 입성해서 이때 성전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입니다. 미리 나타낸 일들을 보겠죠.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 24장이 보면 나오죠. 이때가 언제 고난주간 셋째 일입니다.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 예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감남산에 가시죠. 감남산이 어디에요? 올리브산 이해되세요? 올리브산 예수께서 감남산에 가셔서 정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건이 정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입니다. 워싱은 요한복음 13장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일까요? 이때가 언제인가요? 자 수, 목, 금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이 언제요?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이 언제요? 예수께서 언제 잡히셨어요? 토요일 날 잡히셨나요? 언제 잡히셨죠? 언제요? 예,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셨죠. 그러면은 성만찬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수요일 밤이요? 목요일 날 밤이죠.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 날 밤에 만찬하고 기대하러 가시잖아요. 지금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께서 언제 죽으시고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면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잡히가시는데 그 지금 워싱은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이에요. 자, 성만찬이 모든 공연복음이 다 나옵니다.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사건이 없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발 씻음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발 씻는 거는 언제 할까요? 만찬 전에 그죠? 식사하기 전에 유대에서는 종들이 발을 씻어줘야 되거든요. 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라도 발을 씻어줘야 되겠죠. 근데 발을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준 거죠. 왜냐하면 이때 지금 무슨 논쟁이 벌어졌습니까? 누구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걸 갖고 지금 싸우는 판인데 누구 다른 사람은 발을 씻어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수강을 두르고 발을 씻으셨죠. 이때가 지금 세족식과 성만찬과 갈매산의 기도나 겟세만의 기도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마이브의 기도를 보고 이제 다 욕되어 있는 거예요. 목요일날 자 그럼 엑스큐션 보시죠.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예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네. 다시 승천하시죠. 여기서는 D형이라고 다 있네요. Z까지 나갔습니다. 감냄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냄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하셨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쭉 봤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뒤에 한번 보시면 184쪽으로 보시면 알파벳 순서대로 쭉 예수님의 주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쭉 보조면서 어떻게 어떻게 뭐가 대단 이렇게 느낌들을 쭉 잡으셔서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3주가 걸렸네요. 다음주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 있으시나요? 예수님의 일생인 사건들이 조금 기억에 남으세요? 네 안 남으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기회를 또 할 거니까 너무 잊어버리신다고 걱정하지는 마세요. 어쨌든 자꾸자꾸 들으셔서 기억이 남기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대하시겠습니다. 기대